아주 주화의 매력이 충분한거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주화의 매력이 있다면은 저희 3조, 3조에는 정연이의 매력이 있죠? 있죠! 자! 벼랑류의 매력은? 벼랑류의 매력은 지브리 애니메이션으로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OST를 오늘 3조가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3조? 준비 다 되셨네? 나오세요! 아 이거야! 이 곡을 부른 이유는 곡의 분위기가 약간 들어보시면 아실테지만은 되게 뭔가 처음에 발라르고 톡톡 튀기 시작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약간 뭉클한 듯하면서 되게 부드러운 선입도 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특강에 와서 신나게 놀고 다들 친해지고 약간 이러한 발랄함과 지금 우리가 이제 떠날 시간이니까 그런 분위기와 맞춰서 또 은은하게 약간 감동적인 부분이 함께 섞여있는 곡을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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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present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